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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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카페에서 피자를 팔고 있어가지고 오늘 지팅데이 겸 거기서 피자를 먹으려고 아침부터 준비해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11시쯤에 밥을 먹는데 지금 먹는 거여서 엄청 배고파요. 이렇게 짧은 기장의 원피스랑 크로스백 매줬고 여기에 양산이랑 카메라 거치대 이렇게 챙겨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가보도록 할게요. Hyam 놀아 submissive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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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ctionsen은 치킨 미쳤버린 수산입니다. 본희가 구경했던 치킨이 없어서 치킨은 없는데, 수산이 없지? 흰색과 비슷한 치킨이 없지 않아? 이걸로 빼라장에서는 치킨을 하고 있다고 봐도 아 아 아 아 재경 오빠 수준 아니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너 뭐 뭐 아까 뭐 o 으 으 Ferb 으 히 으 으 여기에 으 네 택배 왔습니다 대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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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 hospital 스스로 만들기 설탕 핫도그 초콜릿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핫도그 스스로 오이 생크림 스팸 겨울 한 입 쪽팥을 조각하며 밥을 넣어주고 밥을 넣어줍니다 밥을 넣어줍니다 밥을 넣어줍니다 밥을 넣어둡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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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 고추 고춧가루 umber 구춧가루 계란 설탕 고기 고기 계란 계란 이번엔 다진 양념장 1분정도 매운 대파 소금, 양념장,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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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짜잔 밥 젤리 감자 파 고기 계란 위기물 고기 식히는 계란 중간에 먼저 넣고 양파 다진장 계란 마늘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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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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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가지고 왔어요 배고파요 고춧가루 존맛 safety 고추 위고 Может 고춧가루 표정 굳아 고춧가루 자세히 이것을 찾을 때 드라이크스 바삭바삭 고추장 핫도그 계란 썰어서 계란을 넣어줍니다. 맛있다! 고구마, 다진마늘, 고구마, 다진마늘. 국물이 소스를 넣어줘서 주문합니다. 후추는 아낌다. 올리브유, 다진마늘, 멈춰서 주문한 소스, 다진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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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진마늘을 넣어줍니다. 지난 일에 쇠짐이 너무 좋아요 более 진한 끓인 가슴을 준비했어요 고춧가루 김치 처럼 양파 계란 치즈 양파 양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너무 맛있어 잘 먹으면서 잘 먹어보았다 조금은 먹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 그냥 먹으면 더 맛있어 그냥 먹으면 더 맛있어 먹으면 더 맛있어 일어나서 먹을 수 있을까? 고소하러 와요 많이 먹으면 더 맛있어 끝이며 먹으면 더 맛있어 소스에 도착 Riverside 샤넬을 위해 닭다리스 세OOM 치즈 물이 시원해 후추 readfully 손으로 끓일 수가 없었어요 당면 가족들에게 손님을 Hilfe 드립니다. 면이랑 하면 클로우드가 아닌 방식입니다. 면이 끓는 시리즈에요. 매실이 더 잘라요. 설탕 조아 고구마 감칠맛 설탕 수젓 연어 스테이크 샐러드를 먹을거에요 여러분 오늘은 연어 스테이크 샐러드를 먹을거에요 연어 스테이크 샐러드 연어 스테이크 샐러드 연어를 마시는게 좋더라구요 연어 스테이크 샐러드 연어 스테이크 샐러드 고춧가루 준비한 바다 설탕 다진 그릇에 파 저는 그릇에 두껍질을 잘라줍니다. 소금이 또 제거하고 소금을 튀겨줍니다. 고추장, 소금을 다정기 소금을 버리지 못해서 소금을 다정기 소금을 다시 그릇에 삶아줍니다. 소금을 다정기 신선한 식용유 계란 엔조링 어묵 국립볶음면 아주 계속 식당 콜라 스파이크 한번 더 더 잘해요 하고싶어 삼겹살 앞사람 나면 흑미altham 주인공 최야인공 구경 플레인 그림맛이 부족하네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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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은 이거 요즘 플레인 그림머버트 블루베리 콩포트 이거 먹어볼거예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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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그림머버트 요즘 그림머버트 제가 온라인에서 사본 것 중에 제일 꾸덕해요 그래서 완전 꾸덕한거 드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추천하는데 요거트 꾸덕한거 좀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추천 저는 원래 꾸덕한걸 좋아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완전 꾸덕한거보다는 약간 조금 촉촉한게 좋더라구요 그래서 잘 안 먹었었는데 요거 요거는 궁금해서 한번 사왔어요 완전 크림치즈 느낌 있고 일단 제가 느끼기에 요거트의 신맛이 많이 나진 않아요 그리고 엄청 꾸덕하고 이렇게 콤포트가 달아가지고 따로 뭐 알렐로스나 꿀을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